안녕하세요. 이단 바로쓰기의 저자인 김신호 신학박사입니다. 오늘은 제 책에 나온 일부분 가운데에 삼일체론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일체, 이걸 상징하는 스테인그레스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손 모양이 나옵니다. 손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심벌화한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가려져 있지만 아기의 모습을 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새 모양을 한 비둘기 모양을 한 것이죠. 비둘기 모양을 한 성령.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삶위에 대해서 그러나 이게 고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이분이 새 하나님이 아니라 한 어떻게 보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삼일체론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또 다니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어떻게 보면 성경부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일체론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교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일체, 일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삼위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구별성이 또 어떻게 보면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가 성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자가 성령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위격이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통일성은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위격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흔히 축도할 때에 쓰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부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새 위격이 있지만 그러나 신명기로 다시 돌아가서 새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떤 제가 책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 7대 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3일제입니다. 그만큼 3일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3일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위에 동굴한 달처럼 떠 있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강에서 세례를 받고 서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위에 상의를 입지 않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위에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고 있죠.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굉장히 작은 비둘기 모양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요단광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포착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아버지는 위에서 기뻐하고 계시고 그런데 밑에서 아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누가 오고 계시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그림만을 놓고 이렇게 볼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별개의 분이시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 어떻게 보면 위격이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멸전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인간이 그것을 글을 쓰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에 어떻게 보면은 실수가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그래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 장면을 포착한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사미일체입니다. 그래서 사미, 그래서 이걸 영어로 말하면 three persons. 아 참 이게 해석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미가 뭐냐면 three persons. 세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 사람들. 그렇지만 일체. 원 서버스턴스. 한 본질. 한 일체. 이것을 사미일체를 줄여서 말하면 결국은 원 서버스텐시아 три 퍼스널. 하나의 본질이지만은 세 위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한 신적 본질은 구별되는 산위로 좌전하신다. 참 말도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개미로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은 개미와 같은 존재. 개미에게 아무리 심한 것을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 개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인간의 글로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리미티드 될 수밖에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일체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어거스틴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삼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삼일체 부분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한 신학교에서 삼일체만 가지고 한 학기를 수업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삼일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 초대교회가 말하는 삼일체 중세교회가 말하는 삼일체 현대교회가 말하는 삼일체 그러면서 또 거기서 여러가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삼일체 굉장히 읽으면 읽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힘든 부분이 힘든 부분이 이 삼일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이성과 언어로서 삼일체를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론에 유달리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제가 봐도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 가운데에서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예를 든다고 할지라도 삼일체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이 삼일체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단들이 과연 어떤 주장을 냈는지 그래서 그 이단들이 말하는 걸 듣다가 보면 어? 그거는 삼일체를 잘못 설명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삼일체론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훨씬 더 쉽게 삼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초대 교보들이 나오는데요. 초대 교부들도 굉장히 이 삼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스틴 마터에서 우리가 초대교를 공부하다고 보면 초대교부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죠. 마터에서 이제 순교자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 순교하신 초대교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스틴 마저도 삼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부를 제1위 성자를 제2위 성령을 제3위 그러니까 3개의 위격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통메달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1등 성자는 2등 성령은 3등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가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에 성령은 제일 밑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종속된다. 종속될 수 없거든요. 새의 위격은 어떻게 보면 동격입니다. 동격이기 때문에 누가 크고 누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성자께서 성령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새의 위격은 동격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스틴은 그렇게 제 1등의 하나님 제 2등의 하나님 제 3등의 하나님 그래서 성자와 성령은 어떻게 보면 성부에게 종속된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고 거기에 딸려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피조물인 천사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초대교보들도 그 유명했던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도 이 3일체를 설명하기가 그만큼 힘든 사례로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초대교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서 하나가 한 분이 오리겐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은 항상 모든 기독교 신학을 다루거나 혹은 역사를 다룰 때 꼭 나오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플라톤 철학의 역량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받게 되면서 신성의 등급이 있다. 조금 전에 저스틴도 그 이야기를 했죠. 신성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는 그런 표현에 주목을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부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된다. 그러니까 성부는 훨씬 크신 분이고 성부에 비교했을 때 성자는 작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는 종속되어 있다 해서 성자가 종속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자는 성부보다 신성에 있어서 열등하고 무능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3일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3일체론에서 엄격한 의미로 봐가지고는 이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하다 세 위격을 비교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왔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열등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3일체에 대한 표현들이라든지 설명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는 하셨지만 이 3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가오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저스틴이라든지 오리견이 말했던 이런 것을 더 발전시켜서 결국은 기독교 역사에서 3일체론으로 2단으로 정제받는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리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리우스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도 그 생각을 난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동일한가 했을 때에 저스틴이나 오리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성부 하나님이 가장 우등하고 성령 하나님이 가장 열등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리우스도 그런 주장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와 동일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가 만약에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도 만약에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아리우스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네마 동산에서 슬퍼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 번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되도록이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두려움에 되도록이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리우스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조금 부족한 분이 아니신가 슬퍼하시고 두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성경구절을 봤을 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지만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한다. 아버지는 아신다. 그러나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들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언젠지를 아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더 많이 알고 계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구절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 혹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한 두세 구줄만 따가지고 거기에다 몰두를 하다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오스가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장 큰 신성을 가졌고 아들이 아버지보다는 떨어진 좀 낮은 수준의 신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 아닌 유사 본질 그래서 유사 본질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로나 라틴어로 표시될 때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동반교회 서반교회 해석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용어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동적인 모든 면에서 같은 본질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좀 닮기는 닮았는데 유사하다 우리가 유사하다라는 말을 주로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넬이라든지 프라다라든지 그런 명품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짝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긴자가 아닌 것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유사 본질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지 않고 조금 비슷한 변이 있긴 하지만 그런 비슷한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무슨 말도 하게 되는가 하면 There was a time when the sun was not 그래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태초에 그러니까 아들이 계시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장 1장은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성경구절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세 구절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다른 성경구절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 성자가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태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누가 되는가 하면 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누구냐 아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졸지에 뭐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한참 모자란 그런 하나님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주장들이 삼일체론에서 이단이 되게 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325년경 313년경에 콘스탄틴이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하는 연도가 313년인데요. 그러다가 아리우스로 말미야마 유사본질이냐 동일본질이냐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동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떨어진 그런 하나님이냐 이 이론으로 말미야마 당시 로마 제국에서 두 파가 이렇게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항제가 이 종교 문제 때문에 두 팔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당시에는 종교 한 나라에 한 종교가 있게 돼 있고 한 믿음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주장들이 있게 되면 의견이 분열이 되고 국론이 분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항제가 약 318명 정도의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어떻게 보면 공회화가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화에서 감독들 콘스탄틴이 불과 얼마 전까지 콘스탄틴 항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이전에는 핍박받았는데 그리고 숨어 다녔는데 이제는 항제의 초청을 받아서 어리어리한 궁전에 잘 대접을 받으면서 318명의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번 들어보셨을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아타나시우스 굉장히 유명한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나와서 성자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창조 피조물이 아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리고 성부와 그 본질에서 동일하신 분이시다. 동일 본질을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위격을 구별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성자는 성부로부터 출생한 자이며 성령은 성부로부터 유출된 자이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서 아리우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성자 예수가 지음을 받았다.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타나시우스는 그 의견을 뒤집기 위해서 아니다. 성자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부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예는 아리우스를 2단으로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앞 수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종통과 2단을 구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정체성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2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리우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2단이 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누가 피조에서 생긴 분이 아니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피조된 피조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2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되는 대표적인 삼일체의 2단 논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에 반해서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베리우스의 양태론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모달리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양태론은 또 무엇이냐? 사미의 구별성을 부정하고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세 위격의 구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 위격이 똑같은 거예요. 성부가 성자고 성자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성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도 어떻게 보면 2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이름과 형태를 가졌으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이스라엘하고만 관계를 맺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심판의 하나님 정제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런 모습이 구약에 많이 보이죠. 좀 엄격한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가면을 싹 바꿔가지고 신약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나서 다시 가면을 바꿔쓰시고 비둘기와 같은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양태론이 하게 됩니다. 가면만 바꾸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가면을 바꾸면 여러 사람 모노도라마 같이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인물인데 한 사람이 나와서 혼자서 북치고 장고치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단적인 그런 사상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신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별된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삼일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하게 똑같은 분 가면만 바꿔서 나타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할 경우에 그것이 양태론적인 잘못된 이단 사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 삼일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있는데요. 오늘날 흔히 말해서 동방교회는 동방종교회 쪽을 주로 이야기하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교회를 당시로 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방교회의 삼일체론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어거스틴이 삼일체론을 지박에서 잘 설명했다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일체를 심리학적 모델로서 설명을 합니다. 기억, 이해, 의지 그런데 이것이 저도 잘 된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 자체가 인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해 자체가 인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의지 자체가 인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구별이 잘 안되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한 삼일체의 개념은 세 위격의 구분보다는 신성의 통일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너무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양토론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의 삼일체가 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동안 성령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론이 대도가 된 게요. 오순절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대도하면서 그때부터 성령론에 성령에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밑에 각주 정도만 달릴 정도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방 어떻게 보면 교회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을 연결시키는 끈 혹은 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시되어버린 인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묘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봐서는 성경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미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는 신론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많은 초점을 가지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기독론이라고 크리스탈라지라고 해서 기독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가 아니고 이위체에 경량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서방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방교회의 삼일체 같은 경우에는 세 위격의 구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통일성 한문신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적이고 구별된 위격들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령론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의 약점이 성령론이라고 할 때 동방정교회의 어떻게 보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론을 굉장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더 강조한다는 건 아닙니다. 서방교회와 비교했을 때 성령 하나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위격들 사이에 사랑, 사귐, 섬김, 평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한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세 위격들이 세 분이 사귀신다는 거예요. 세 위격이 서로 사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세 분의 하나님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삼신론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서방교회의 삼일체론은 양태론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고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삼신론으로 빠질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삼일체론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교구당들을 앉혀놓고 삼일체에 대해서 목사님이 아주 열성을 가지고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교구당이 성경문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교구에 가서 교구들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일체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명하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가르쳤는 하면 하나님은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새신분으로 가르치 겁니다. 웃을 질이 아니죠. 아마 이런 실수를 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말만 하다가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이 세상에 어떤 사례도 삼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면 하나인 것입니다. 셋이면 셋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일 수 있는 게 그게 과연 설명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언어로 설명하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한 문제가 또 뭐냐면 삼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터툴리안 등등을 비롯해서 초대교부들이 이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을 또 설명하다 보니까 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참 이 삼일체론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 한 번은 이제 이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님께서 신문에다가 크게 광고를 전면지에다가 일간에다가 전부하시기 위해서 이걸 낸 거죠.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전면 광고를 낸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신은 존재하는가 해서 성경의 중요한 교류 중 하나는 삼일체의 교류이다. 굉장히 중요한 교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인격을 가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다. 피조물, 인간의 두뇌로 창조자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든지 무리가 있고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아들이 되고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된다. 흔히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삼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같이 있는 장소에서 내가 몇 명으로 보입니까? 나는 하나거든요. 세 위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체론적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한 명이다. 물은 액체와 고체와 기체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H2O 원수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양체론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나 호수에 액체로만 가만히 있다면 물의 고시를 못한다. 액체, 기체, 고체로 변할 수 있어야 온전한 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이 기체가 되었다가 고체가 되었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혼자서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결국은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서방교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서방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양태론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양태론적인 그런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이자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양태론적, 이단적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고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셨으면 목회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까지 특별하게 더 큰 문제를 삼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설명한 것처럼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 얼음이 된다 이런 것도 양태론적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 빛, 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자종속론 성령종속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태양이 없으면 빛과 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시에요. 그런데 빛과 열은 태양의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성자 내지 성령의 성부에 대한 종속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이단들이 말했던 것과 비슷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 줄기, 열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식물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뿌리 자체가 또 인격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처럼 인간들은 끊임없이 사멸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어 컨대 이 세상에 그 어떤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숱한 사람들이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혹은 교수님 제가 사멸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고 들어보면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단이라고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밀체에의 실체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버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뒷옷자락만 본 것이 간신히 그게 다예요. 우리가 우주의 원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말 빅뱅의 원리라든지 여러가지 또 블랙홀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는 습하게 많이 있습니다. 삶의 캐스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미궁을 해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적은 존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명쾌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필리케리라는 분이 일곱 가지 명제를 말을 했어요.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가면 막가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성자가 성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성부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일곱 가지 명제 가운데에 벗어나는 설명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삼위일체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표로 있게 작성하면 The Father is God The Son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그래서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야죠. The Father is not the Holy Spirit The Father is not the Son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박가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명제가 그나마 잘 설명한 삼위일체를 잘 설명한 명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통이 있고 이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물론 잘못된 설명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다 이단적인 그런 설명이라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못 좀 설명하고 조금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한꺼번에 싸잡아서 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냐. 왜?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손봉호 박사님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신학 박사이기도 하시는데 그분은 아예 우리 마르틴 루트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삼위일체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봉호 박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삼위일체론을 모른다.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난제인 삼위일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주역한다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한 삼위일체를 가진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이해한 제가 보기에는 0.0000001%도 안되는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러나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등등의 주장들은 잘못된 또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지만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